아 진짜 100만 년 만에 이 시간에 출근한다 어우 지금 새벽 5시입니다 난 왜 이렇게 틀냐 여기가 오늘은 조금 바쁠 거라고 예측을 해서 같이 나왔습니다 커피터도 여기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밥을 잔다 그래가지고 왜 잤는데 걔네? 이거 끓지? 오늘 있는 거 신입건으로 짜이오니 너무 졸리다 적응이 안 돼 10년을 해도 적응이 안 되지 원래 출근은 항상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이거 다음번에는 이제 커피 같은 거를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어떨까? 호주 커피 종류에 대해서 나도 한국에서 근데 커피를 많이 먹질 않아가지고 아메리카나무 먹어가지고 비교가 잘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에 없는 메뉴들이 좀 있어 여기만 먹는 것들도 좀 있고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고 그런 거를 좀 담아보면 그것도 좀 좋지 않을까? 나는 나의 생각이야 역시 다가 잘할까? 응 모르겠어요 공연 바쁠 줄 알았더니 너무 안 바쁜 거 아닙니다 괜히 일찍 일어났나봐 내가 네가 와갖고 진짜 근데 오늘 너무 좋았어 우리 위해 네 마지막으로 그만두 이곳은 마 bul사니와 나의 숫자입니다. 고마워, 매일 마일을 달아야죠. 마 bul사니라. 마 bul사니라. 마 bul사니라. 마 bul사니라. 마 bul사니라. 이수현과 마 bul사니라. 모든 사람은 각각의 마구려, 마 bul사니라. 그런데 마주니라. 많은 사람은 각각의 마주니라. 마주니라. 하루에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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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뇨 ark에 한 해? 그래서 하나 사모사 사인다. 원짜리. 백여비차를 모든대한. 백여비차를 모든대한 원. 그니까 백여비차를 모자. 백여비차를OS. 갤席. 이 떡볶사의 для 여기? 아, 이 떡볶사에 맞게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하루에 한 해? 하루에 한 해? 하루에 한 해? 하루에 한 해? 네. 하루에 한 해. eki는 월드컵에 있는 제품이 전용 Α somewhere? 뭐는 Baby Kino's 컵이 없나요 이게 뭔가요? 대기강에 있는 애가니까요 대기강을 한번 띄어? 네 우리 한잔? 그래 감사합니다 한글 납불을 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인 밀키지 않고 여자친구가,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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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고추, 고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학습 środow的人입니다. 이였째. 수고하 dominion입니다. 네. 이였avic 영혼. 네. 아, 사실이? 네. 근데 무슨... 내가 Dom하셨다면? 이따가? 진짜 이상하다고? 네. 모든 것이 아프다니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플랜을 해야 해요. 저는 저는 항상 바리에서, 하지만 제 마음이нее합니다. 하지 않으니깐요. 작은 Beirut 하나님께서는 큰 πολλά들과 하나님의 저장 때문에 작은 조각희장은 라면이 되어있는 것일 뿐이예요 малень거? 심하시면서 스스로 넓니? 네, 주황 Hilliet? 너네네 주먹은 여기? 소고기.. 소고기 입니다 진짜 조각한 조각희장 사이에게. 또 작은 조각형류장은 우리가 좀 자고, 천고기입니다 여유의 테이블을? 한글 Lee 살아요 오늘 오후 나는 그러면 뭐 먹을 수 있어? 저는 아님 여기 롤드로 와야되지 그리고 쿠클 플랫 yi 호날들에 물을 강할 수 있잖아 혹시 롤드의 롤드로 와야되게 될지요? 하그래서 Knee에서 네 롤드로 와야되지요 하이라이마의 executives 하이라이마 Kunst 이 영상은요? 어때요? 이렇게 보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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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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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othing you're talking about you're losing your voice lost your voice i'm doing too much talking is that what it is? what did you say? no i lose it a lot i constantly lose my voice i'm talking for long periods what can i get for this morning milliots Let's sit in here. Cheese toast, well burned and with extraрач.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 잔을 먹은거에요. 한 잔을 먹은거에요. 뭐지? 뭐지? 좀 돈을 먹어요. 네! 지금 보관해. 네! 네! 고맙습니다. I know. They have to pay for a dirty nightlattee ramen. Thank you. Small skinny cap. No problem. Small skinny cap today requests for now? Capsina? Oh sorry! Latte! Thanks, Neo. Your memory is impressive! You need to be like that. He's amazing. It's insane. So sharp. He's all that caffeine! This one is it? That's pie, isn't it? Yes, okay. Thank you. Have a happy day, sir. 청주가와 사장님 수는 없어요 그래 그래도 최고아 너무 고마워 고맙습니다 너는 paraguas 서쪽이 왜lez? 요즘 일본의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일력서 아직도 많이 들어온다. 제가 로맨이 홍성씨가 뽑아보려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메일만 지금 오늘 4개? 이메일만 4개, 5개 받았지? 저희가 진짜 해놓은 걸 상커더라고. 일은 할만하대? 일 같지도 않아. 진짜? 와가지고 한 6시간, 7시간 동안 계속 떠들다 가잖아. 약간 손님하고 수다 떨다가 주문 받다가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다른 걸 막 시키진 않잖아. 설거지도 안 시켜. 우리가 서빙을 해야 되는 샵도 아니고 막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좀 쉽다고 느껴지나 본데. 사실 우리한테는 안 그렇거든.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일이지. 우리한테는 영어를 써야 되고. 막 이들이 말하는 걸 좀 알아들어야 되고. 약간 그거에 대한 압박도 있고. 막 약간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얘한테는 그게 너무 쉬운 거야. 그냥 대화하는 것도 원래 어려운 거야. 영어 할 줄 알아냐도. 얘처럼 잘 하진 않아. 왜냐면 성격이 안 받지 않으면 진짜 고생해야지. 그리고 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말을 좀 손님들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해주면. 응. 그거 선을 잘 못 지키고 너무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맞아. 나가서 막 얘기하다가 안 들어온 애들이 있었어. 그치. 그걸 말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적당한 그런 선을 지키면서 손님의 장담도 맞춰주고. 외식도 좋으면서. 자기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약간 티키타카가 되는. 그러면서 또 뒤에 사람이 또 너무 많이 기다리지도 않아. 딱 적당하게. 맞아 맞아 맞아. 아주 충고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어. 진짜 신기해. 근데 이제 내가 못 하는 거잖아. 그치. 나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나는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더 느꼈잖아. 진짜 이 포지션에 알만한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고맙다. 나한테 아빠잖아. 이거 일 같을 거 않아. 너무 쉬워. 너무 쉽다기보다는. 그냥 일 같지도 않고. 너무 베스트 작업이야. 응. 일이 마치 쉬운 것처럼 얘기했지만. 응.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정말 중요한 일을 해주고 있다고. 이 친구가 진짜. 맞아 맞아.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 나는 기꺼이. 이 친구한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베스트가 마침 또 입어져야 된다. 진짜. 베스트야 진짜. 어. 편리 hurricane. 이렇게 저녁에는. fulxide.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 걱정하지? 그냥 정리할 수 Jae ra. 내가 짓기 후에. 그나마인 아마뛰 abst인다. 나중에 다 사자. 다가 그 시간에 맞게. 같이 생각할지. 이거. 귀여우니斯야.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워이시야.